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놓고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요. 역선택 방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전 원장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요. 홍준표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지장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을 줄 수 없죠? 그건 당연하죠. 과거의 여론조사 규정이 그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 그래서 당헌을 이번에 전국에서 바꿨다는 것. 여론조사가 그 투표소에 환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선에 우리 안 찍을 사람이 역선택하는 경우가 빌비재합니다.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강조했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있을 만한 발언이 아니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면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공격했고 심지어 한국갤럽 조사에 있어서는 나 빼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까지 넣어서 조사하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게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재형,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지나치게 대통령, 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못 보여줬던 것. 그리고 계속되는 말실수,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실력의 문제에 있어서 홍준표와 비교되는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역선택에 대한 문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거의 10중 8구가 역선택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선택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여론조사 과정 내내 역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청년에서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이 3년 전에 역선택 이야기하고 지금은 역선택에 대해서 침묵하는 부분들은 정치인이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